우리가 지금 알기가 이게 우리가 3.5로 줬을 때 잔량식이 1.6 나오거든요 노협이 요렇게 된 게 제일 정상이에요 안으로 살찌고 요렇게 돼 요렇게 살찌 뒤로 뒤집어진 거는 아직까지 이 시가 났다 이게 그 안에 힘줄보다도 앞면이 살이 쪄서 뒤로 뒤집어진 지금 여기 전도보다 뒤집어졌죠 까 뒤집어지니까 이제 얘네들이 먹고 살짝살짝 키가 크는 게 보이죠 그죠? 살짝살짝 키가 크죠 이 시가 낮아서 키가 큰 거예요 3.5로 줬는데 잔량식이 1.6인데 이 시가 낮다 그러죠 3.5로 줬는데 이 시가 낮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웃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 낮은 거예요 지금 웃자라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키가 크고 있으니까 그죠? 표현하죠 저 뒤쪽으로는 이렇게 쪄그렇게 만지면 이렇게 이렇게 샤샤샤샤 하면서 좀 이만 입이 이렇게 막 번지러져 그거는 영양실조가 걸리니까 이제 티뻔 올 때 일보 직전이죠 그런 것이 있더라고 네 티뻔 오기 일보 직전이 하나씩 보이대 티뻔은 네 티뻔이 보이기 일보 직전이 뭐예요? 잎이 농화돼가지고 이게 갈반점이 생겨요 영양실조는 갈반점이 생겨요 갈반점이 생기면 우리 뭐 하나요? 약치고 있죠 어 이게 대표님 그 유튜브를 보고 하니까 그 갈반점이 생긴 게 있으면 네 뒤집어지면 나오는 속립이 티뻔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그러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대체나 그러더라고요 네 이 점이 이렇게 약간 갈색에서 좀 갈색 점이 생기죠 점이 이제 중간에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네 유튜브를 보고 제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보니까 점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올라오는 속립이 보면 티뻔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에 갈색 점이 있는 거는 다 티뻔이 와요 갈색 점이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시를 올려서 얘네들이 흰가루가 없다는 건 이시 값에 웃자람이 살짝 생기잖아요 그러면 영양이 지금 부족하긴 하나 3.5로 주도 영양이 부족하긴 하나 잎이 더 두꺼운 게 올라와야 되는데 요게 지금 안에 있는 게 이제는 조금 멋있는 게 올라오죠 요거 올라온 것보다 더 큰 게 올라오죠 요놈보다 지금 더 큰 게 올라오죠 바뀌고 있잖아요 얘가 올라올 때 여기 키 큰 놈 있죠 요놈이 올라올 때 요놈이 올라올 때 요놈이 올라올 때 요 놈 있잖아요 요 놈보다 지금 요 놈이 더 커 보이잖아요 약간 요놈이 올라옴 때 크지 예 그런 요거는 요놈 먹을 때 보다 이시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놈들이 이제 요 놈을 보세요 진짜 희망 있게 크게 보이죠 요 잎이 안에 요 놓는 거 그죠 금직하게 보이죠 그렇게 요 놈보다도 더 큰 게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게 지금 딸기를 달고 있잖아요 달고 있어도 더 큰 걸 만들어야 돼요 딸기 달고 있어도 요 놈이 달고 있어도 요 놈이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왜 잔량 이시가 그 정도 되면 되니까 지금 이거 물 몇 시 뿌리는 거예요 요거요 예 아까 오후 2시에요 2시에 뿌린 아직 오늘 허리가 안 말랐다 그죠 큰 문제 없습니다 햇빛 좀 나길래 오늘 찍어서는 또 햇빛 들어가면 예 그 지금 요것들이 지금 예 이게 꽃받침은 색이 좋잖아요 진하게 꽃받침 색 예 그런데 꽃받침 색이 연해진 거는 딸기가 굶주려서 그래요 예 꽃대가 이래 바짝 바짝 들어야 되거든 이거 모가지가 딱딱 들어야 돼 이것보다 더 바짝 들으면 더 좋아요 일시가 높으면 더 들어요 일시가 높으면 잔량 이시가 높으면 여기 바짝 들어요 예 수정 그죠 그 같은 경우에 지금 서 있거든요 바짝 서야 돼요 아니 너무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 그게 지금 그래도 잔량 이시는 얼마 안 높아요 그게 2.0 들어가 갖고 뭐 높겠어요 잔량 이시 지금 해보니까 0.8 이제 8에서 이제 1.0 되더라구요 예 그래서 그건 약하고 어 지금 3.5로 주도 우리가 그 약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3.5로 주도 잔량 이시가 2.0도 제대로 못 가죠 지금 1.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 지금 횟수는 몇 번 더 갑니까 횟수는 오늘 네비타임이요 네비타임이요 네 괜찮습니다 150이 네비타임이요 네 그러면 함수량만 맞으면 괜찮아요 잔량 이시가 되니까 기계 많이 돌려 갖고 뭐 여러 번 10번 8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잔량 이시가 그럼 함수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시를 올리고 횟수를 줄이도 배지 서분이 있거든요 그럼 굳이 횟수를 뭐 양이 계속 100명 돌릴 필요 없어요 그것도 일곱 여덟 번 돌릴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교육 발표되면 이제 교육하신 분들은 대부분 괜찮습니까 이제 일조량 대비해서 이렇게 10시부터 1시까지는 조금씩 쪼개서 자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쪼개고 뭘 쪼개요 잔량 이시가 맞으면 되죠 쪼개고 쌍그릇은 똑같지 잘라놓으면 쌍그릇은 똑같은 거에요 쪼 пер이나 두 분은 똑같은거 똑같거든요 전량 이시가 맞추어야 되는 거지 배액 이시를 해 가지고 농삼개는 안 맞다는 거죠 남아 있는 게 먹는 양으로 보면 되 거든요 여기서 직배수가 되어 바로 내려간 거는 전량이 필요가 바로 나가죠 지금 우리가 배액 이시가 얼마죠 배액 이시가 얼마죠 폐액이 2.8라고 하니깐요 2.8이요? 다른 집에는? 다른 집은 모르고 저거 오늘 한 번 더 나오게 돼서 제가 갔더니 2.8라고 하더라구요 2.8이요? 그런데 잔량이 시가 중요하지 폐액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게 보면 여기 왜 이렇게 까벡이 됐냐면 요 놈이 까벡이 된 원인은 요게 약간 탔잖아요? 이시가 낮아서 그때 그린거에요 요게 조금 탔잖아요? 이제는 안탈거에요 이시가 올라가면 요거 끝이 약간 탔잖아요? 타버렸잖아요? 그런데 요런 잎들은 이제 정상이 됐죠? 그런데 이시가 낮을 때 전에 그린거에요 이제는 이시가 높으면 이제 안타요 똥잎이 큼직하게 나왔죠? 이런것들은 이제 부들부들하게 마음에 들리는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게 아직까지 자기 힘을 못차리는거는 잔량이 부족해서 그린거에요 쏭잎은 적당하게 나오죠? 뿌리 괜찮아요? 네 뿌리가 괜찮아요? 뿌리 잘 나오지요?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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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빠져야라고 아까 꽂이 안 떨어져요? 빠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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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주는게 아니고 고기 전에 한번 티폰을 먹은거에요 까맣잖아요 그치 탔잖아요? 티폰을 먹어서 안빠진거에요 전에 그 티폰을 한 번 먹은거에요 이게 다른 작물하고 다른 게 이 딸기란 놈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안에 쏙고갱이 가는 안에 요게 잘못될 때는 보통 보면 다른 것들은 그 비로가 많아가 잘못되고 요게 타버리고 나빠지거든요. 안에 쏙고갱이 나빠지면 요런 것들이 비로가 많아가 나빠지는데 요게 지금 탄 것도 다른 작물들 비로 많아가 그런데 딸기란 놈은 비로가 없어서 영양실조가 되면 저렇게 돼버려요. 잔량이시가 똑들어져 버리면 저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저는 티폰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다가 안 나왔거든요. 2.0을 올리고 나서 티폰이 치우고 안 나오죠. 근데 그 2.0으로 줬을 때 하고 우리가 1. 몇으로 줬을 때 1. 몇으로 준 사람은 거의 99%가 다 와요. 제가 지금 원래 1.5에서 1.7 이렇게 하다가 2.6으로 가고나서 좀 덜 나오더라고요. 잔량이시가 아직 났었거든요. 치우고 아직 덜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3.5로 줘도 여기 있잖아요. 전에 발생한 거 진행 자라나올 뿐이지 이게 치워야 되잖아요. 타버린 거 어떻게 치워야 되나요. 그렇죠. 다음에 나온 놈이 이제. 이제 걔들은 괜찮아져요. 지금 2.5를 주면 2.0으로 줄보다 나은데 3.5로 준 것보다 못해요. 잔량이시가 낫다는 거죠. 전체가. 지금 우리가 얘가 지금 이렇게 먹어도 딸기 매달 따먹고는 힘 없잖아요. 소꿈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2.5가 낫다.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꽃대 또 물고 나오잖아요. 요거 안에. 안에 또 나오잖아요 이거. 꽃대 한 개 있고 또 나오죠. 2화방. 2화방 나오죠. 그러면 2화방 물고 나오면 1화방에서 얘가 조금 크면 힘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잔량이시가 높으면 이게 키가 안 작아지고 큰다는 거죠. 요기 커 올라와야 되거든요. 요기 못 커 올라오는 건 이시가 낫다는 거죠. 이것도. 이거 마저도. 그럼 지금 이게 키가 쑥 빠져 올라야 돼요. 요것은 그 장보다 2화방 다 물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 그. 키가 적어서 걱정이지. 응. 요것도 꼭 클 거예요. 키 작은 거는 이시가 있으면 오일 일찍 확 덮어버리면 커버려요. 그렇죠. 일찍 확 덮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찍 덮어버리면 돼요. 그럼 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냥 온도를 높여버리라는 말 아니죠. 그렇죠. 키 작은 거는 이시가 있으면 온도 올려버리면 키가 폭 크거든요. 그런데 이시가 없는 것들은 그 온도를 폭 올려버리면 티폰이 타 죽어버려요. 이시가 낫으면 폭삭 타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나도 조금 저녁 때 한 개를 조금 일찍 덮으면 썩었다고 내가 그랬거든. 네. 맞습니다. 이시가 높을 때는 그 지금 요것들이 안에 게. 쏙잎이 못 커 올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 살은 찌고 좋은데 못 커 올리는 거는 온도를 주면 커요. 이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또 교육받을 때 보면 근압차를 두면 비대도 되고 당도도 올라간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건 또 가짜로 배웠잖아요. 그건 시잘 때 없는 걸로 배우고. 이시가 올려놓으면 근압차 하고 싶으면 뭐 어디 있어. 이파리 두꺼우면 언제든지 살이 찌고 크지. 저희는 일단 교육을 받았을 때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이제 배도 온도하고 하우스 내부 온도 차이를 9도 이상 했을 때에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말짱 꽝이에요. 잎이 두꺼우면 살찌가 있는데 온도 올리면 금방 포커 버리지. 왜냐면 이제 머릿속에서 온선이 와 버리지. 그동안 교육받았던 거 하고 대표님 이야기. 너무 가짜를 많이 배워 가지고 그 가짜가 진짜가 되어 있는 거죠. 대체는 무슨 책을 보니까 여기 온도 받아도 베이지 속 온도가 한 20도를 맞춰놓으면 여기 5도 맞춰도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돼요. 베이지 온도가 20도 가게 해 보면 여기 온도가 5도 내려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 자체가 열이 나니까 딸기가 안전 하겠죠. 이 베이지 자체가 열 덩어리가 되니까 그렇게 그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 선풍기 이거 씁니까? 안 써요. 이런 거 이상 이런 거 달아 놓고 쓰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황금을 놓고 이거 다 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작업할 때 더울 때만 쓰면 돼요 이거. 전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가짜를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꽃에 쭉쭉 올라오고 좋잖아요 이게. 밑에 달려 있어도 이렇게 큰 큰 게 쭉쭉 빠지고. 꽃대는 괜찮은데요? 지금 꽃대가 처음에 다 꽂고 있어요 지금. 네. 빠빠서죠. 아침에는 더 올라가는 게 여기 일액을 안 뱉어야 되거든요. 일액을 뱉으면 그거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 전라도 말로. 여기 산으로 가면 조금 묻어요. 조금 묻죠? 네. 그 일액을 맺는다 소리는 농사 헛짓는 거라. 얘가 오죽 먹은 게 없어서 비록 없으니까 물 먹고 뱉어 내버려. 영양이 맞으면 뭘 뱉어? 그것만 하면 됐지. 그 고추나 파프리카 국화꽃 뭐 이렇게 안 뱉는 것들이 많아요. 뭐 딸기는 왜 일액을 뱉어? 이것도 이실을 마차 아프면. 여기 있는 양하고 뿔이 있는 양 맞으니까 뱉을 게 없어. 우리 그 가문다리 있잖아요. 가문다리 가는 거. 그 저 저 저 저 진드기 그 저 저 저 소 등들이 있는 데 붙어 있는 거. 그 똥구멍이 없어요. 뭐 피를 피를 갖다가 빨아먹었으니까 똥 살 필요도 없거든요. 그 자체가 영향이 되어리니까. 그 얘도 우리가 이 시 량을 맞게 먹으면 물을 뱉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일액이 안 생기나? 이 시가 높아 정상이 되면 일액을 안 뱉어요. 정상이. 일액이 맺히다가. 이 시가 올라가니까 안 맺죠. 지금 안 맺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일액을 맺는 건 그거 가짜예요. 맹물만 먹고 일을 헌질로 얼마나 했겠어요. 옛날에는 일액이 맺히면 좋다고. 그래서 지금 일액이 안 맺히면. 저도 일액이 귀남이나 회장님한테 전화하고. 일액이 맺히면 안 맺히면다고. 나는 근데 또 이슬이 맺히면 불안해. 저기 통탕이 오고 꽃 뒤통수 맞으니까. 일액이 작게 맺으니까 우리가 하우스 안에 더 깨끗해져 아침에. 이 실을 올려 가지고 잎에서 여기에 있는 영양소가 영양인데 뭘 뱉어. 그죠. 영양이 높아지니까. 잎이 두꺼워지니까. 이래 뱉지도 안 하잖아요. 먹은 게 맹물만 먹었는데. 뱉지네. 뱉지죠. 그 부물고 어디서 게. 밤에. 밤에는 얘가 그걸 못 하잖아요. 기공으로 못 뱉잖아요. 근데 얘 수문장이 딱 생각하니까. 아 이거 영양이라 뱉을 게 없어요. 자 영양이니까. 영양 덩어리니까 못 뱉어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수문장이 딱 보니까. 아 저한테 있는 영양이 있고 물이거든. 다 뱉어야 돼. 요 끝에 있잖아요. 요 톱니. 요 끝에 저한테 수문장이 있어요. 요 수문장은 뭘 합니까. 물을 뱉어야 돼. 낮에 힘드니까. 낮에 또 그 기공 열어가고 공기로 난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힘들잖아요. 낮에 딴 일 해야 되는데. 저기 소양에 지금 키 큰 것 조금. 박사님한테 한 번 비치면서. 아주.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꽃대가. 키만 요렇게 커갖고. 거기. 잠을 조금 재웠거든요. 냉장고에다가. 오래. 오래 재웠어요. 오래 재웠어요. 저기 여기 닭다리를 못해서. 네. 냉장고 넣어놓고. 석도록인가. 앵겨놨는데. 이렇게 커갖고. 지금. 이비는. 토라니매이로 생기고. 꽃은 나오도 안오고. 작년에. 회장님하고. 호소장님이 그랬어요. 아. 수해 복구 늦게 하고 나서. 정식을. 11월 말. 12월 달 했잖습니까. 저장고에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래 지금. 그러니까. 진짜 봤을 때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쌈싸먹어도 썩었다고. 입이 진짜 이만해 가지고. 약을 하면 다. 끊어져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게. 안에 요기. 쉐입들. 쉐입 올라온 거 있잖아요. 금방 올라온 애들. 요런 애들. 젊은 애들. 금방 올라온 것들. 요 안에 심줄이. 노려야 되는데. 심줄이. 가리 성분이 좀 약해요. 여기 노려야 되는데. 아. 노려야 되는데. 가리 얼마였어요. 가리요? 예. 안였어요. 갓. 뭐냐. 어라지마에. 저걸로 하고 있어요. 제저 된 걸로.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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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로. 염면십이 가리. 가리. 가리는 안 해봤어요. 아니. 여야 돼요. 그게 없으면. 가리를 안 내면. 여기. 무색이잖아요.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노란색이 암벽 있잖아요. 그럼 꽃 때 분화가 늦어요. 요걸 노랗게 만들어야 되고. 겨울에나 이때는 우리가. 염화가리를 써서. 몸을 따시게 하고. 염화가리는 몸이 따시지고. 생식 기능이 부여가 되고. 설탕은 따신 거. 추운 거 두 가지로 견뎌요. 그럼 이제. 봄대가 딸기가 물러지면. 요소를 이어야 되거든요. 요소. 요소를 이어면 단단해져요. 요소는 물를 것 같은데. 연면십에서 해주면. 연면십에서 해주면. 연면십이 요소가 되거면 단단해져요. 그래요. 요소뿐만 아니라. 저 요소도 연면십을 하는데. 한 말당 해가지고. 한 말 기준에 했을 때. 질상가리 15g. 질상가리 15g. 인상가리 5g. 해가지고. 그걸 연면십을 해 주거든요. 봄에 요소만 했는데. 복잡하게 그건 할 필요 없지. 아니. 요소를 봄에 해보니까. 이 우식도 많이 우짜라더라고요. 요소라니까. 그 양을 맞춰야죠. 양이 한 말에 얼마나. 한 말에. 그 저. 한 말에. 40에서 80g 사이. 아. 그래.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제가 20g에도 그렇게 우짜라미 생기는데요. 우짜라미 생긴거는 요 이시가 잘못된거에요. 요 잔량이시가. 배지 잔량이시가 낮으면 우짜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거는. 잔량이시가 그. 우짜라미 주 근본이라는걸 몰라서 그런거에요. 잔량이시가 맞아야 되고.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우짜라요. 우리 나락 논에. 네. 나락이 자빨어졌는데. 두릉가에 안자빠지죠. 네. 뺑두릉 두릉 안자빠지죠. 그거 왜 그랬겠습니까. 햇볕을 많이 봐서 그래요. 그리고 그 우리가 논두릉 옆에 그러는데. 그. 그 나락이 나락이 조금. 그 나락이 조금. 벼가 이런 심겨지가. 키 크고. 살이 찐거 있죠. 이삭도 길고. 안자빠지죠. 햇볕을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설탕을 쓰면. 키가 줄어들어요. 여기 햇볕 많이 보는거는. 키가 작아져요. 우짜라미 없어져요. 그래서 설탕을 쓰는거에요. 설탕을 쓰는 목적이 그거에요. 우리는 그럼 여기다 칼 설탕 쓰니까. 안킨거에요. 키가. 응. 설탕 쓰면. 키가. 좀 덜이 크죠. 잎은 잘 크고. 굳이 키를 많이 키울 이유가 없거든요. 키 키운다고 해서 딸기 많이 따는거 아니에요. 간부가 크면 키가 클거 아니에요. 이시를 지금 우리가 3.5로 주고 있잖아요. 3.5로 주니까. 일하방 때. 딸기가 있고. 이하방 달고도. 키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하방 달고. 이하방 때 나오면 어떻게 되냐. 키가 작아져. 티 뻔하죠. 예. 그건 왜 영양실조 비록 없어서. 잔량이 씨가. 대부분 또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화방에 교체 시계는. 아미노산제나. 대부분 뿌리밝은제를. 조로관제로 한번 해주라 그러더라구요. 그거 가짜죠. 뿌리밝은제 왜 했지. 이파리 삶아지면 뿌리나올거에요. 교체 시계가 아니고. 대부분 뭐냐면. 예를 들어 7개 정도 놔뒀다 했을 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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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화방을 위해서. 이 씨를 내려주라는게. 우즉이 내려앉으니까. 뭐가 내려앉아요. 우즉 자체가요. 이파리가요. 키가. 키가 작아지면. 이 씨를 올려야죠. 3.5로 올리면. 키가 안 작아지요. 이게 뭐냐면. 오히려. 그게 뭐냐면. 제가 기억할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야면. 화방 교체 시기 때는. 오히려 이 씨를 내려주고. 내려주면. 그럼 티폰이 더 빨리 오겠죠. 영양. 저. 생식생장이 안되고. 영양생장 되서. 우즉이 더 올라온다 하더라구요. 그 가짜를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진짜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뭐. 시장지 얼마 안됐는데. 맹 가짜만 배워놔서.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 잘 지면 됐지. 이 씨가 낮으면. 키가 작아져요. 먹을게 없어가지고. 굶은 놈이 키클릭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키가 오똑오똑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키가 큰 이유는. 이 씨를 3.5로 줬기 때문에. 잘난 시가 1.6에서. 약 2.0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키가 큰거에요. 근데 나는. 키나. 나는 왜 저기 한다는게. 많이 좋아졌다고. 우리 애기아빠는. 그렇죠. 다른 집에 같으면. 요렇게. 쉐입이 요렇게. 키가 큰게 없어요. 덜 작아지지. 천만다행으로. 요게 키가 크고. 예쁜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키가 작아지는 원인은. 이 씨를 값이 낮아서 그래요. 지금. 요 잎들도. 안에 것들도. 잎이. 통통하게. 살이 쪄가 있죠. 안그러면. 요런거. 지금쯤에. 이 하방에서. 이 하방에서. 교대되면. 그. 거의. 티뿐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티뿐은. 옷. 별로 안 보이더라구요. 어쩌다. 금시로 보여요. 두개인가 봤는데. 금시로 보여요. 그럼. 저쪽. 저쪽. 그 하우스 자체가. 관이 잘못됐거나. 이 시각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쪽이. 똑같이. 3.5로 들어가도. 들어간데. 3.5로 들어가도. 얘가. 회복을. 그전에. 몸이 안 풀렸다는 거죠. 앞전에. 저것이. 저. 2.05. 2.05도. 저것이. 뭐냐. 0.9. 0.1. 4단이 나오더라구요. 네. 그러면. 티뿐이 오는 주 원인은. 키가 더 크면. 더 티뿐이 빨리 와요. 어릴 때. 큰 놈이. 다 못 띄고. 안에 잔량이 없는 거예요. 배지 EC가 낮아지면. 100% 티뿐이 와요. 배지 EC가. 우리가. 0.8 이상. 1.23 되면. 티뿐이 100% 안 와요. 근데. 그거는 왜 티뿐이. 앞에. 티뿐이 왔던 거를. 치유되는 기간에. 날짜가 조금. 여유.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런데. 최악해진 건 어떻게. 티뿐이 올 정도면. 뿌리가. 갈. 갈색으로 되면. 쭉. 죽은 거예요. 지금은. 올라온 것이. 번들번들해져요. 그렇죠. 살이 찌는 거죠. 네. 살이 쪄서. 정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키가 쭉 커올라야 돼요. 키가 못 큰다는 거는. 요게 지금. 이파리가. 약간. 조금. 부실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거. 요거 저거 만들 때. 그때 처음에. 안에 있을 때. 영향이 좀 약했던 거죠. 우리가. 3.5 올리기 전에. 그때 좀 약했던 거죠. 그런데. 요런 것도. 더 늦게 나오는 거. 더 예쁘잖아요. 이런 것들. 요건 예쁘죠. 통통하게. 우리가 원했던 그런 잎들이. 큰 게 나오잖아요. 복반 잎이 크고. 두 잎이. 약간 차이가. 차이가. 차이가 나면서. 크는 거 있잖아요. 요 잎이. 많이 크죠. 그렇죠. 요것도 셰입이죠. 셰입. 셰입이 이래주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셰입이 이렇게 안 되니까. 문제죠. 요기 심줄이 뽀얗잖아요. 어. 여면식 할 때 가리를 안 넣었어요. 응. 가리를 갖다가. 한 마리 한 40그름 넣었어요. 20L 때. 설탕은 몇 걸음 넣었어요. 설탕은 4.5kg요. 서른마리. 서른마리 4.5kg. 그러면 그. 30마리니까. 그. 염화가리도. 어. 1.2kg 정도 넣었어요. 아. 그럼 같이 하란 말이죠. 네. 1.2kg. 골드 그린이나 칼라는. 뭐. 그. 약. 1.5 내지. 1.2kg.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지. 맹물 시비는 며칠 합니까. 맹물 시비는. 요즘은 지금. 날씨가 열하고 못하고. 네. 날씨만 좋으면 해요. 날씨만 좋으면. 맹물 시비 꼭 하세요. 맹물 시비 해야. 요기 키가 큽니다. 맹물 시비 못하면 키가 못 커요. 지금 요것도 보세요. 티뻔이 오다가 지금 치유댄기거든요. 요거야. 요거 꼬구리지가. 티뻔 올라가다가 치유댄거잖아요. 티뻔 올라가다가 치유댄기. 요렇게 된거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큰거 나오잖아요.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큰거 나오잖아요. 네. 이제 괜찮아졌죠. 근데. 두개 도리적으로 나오는. 네. 양쪽으로 나오는. 요놈은. 티뻔이 올라가다가 치유댄거에요. 요거는. 2실 올리는 바람에 치유댄거에요. 3.5로 줘도. 딸기가 더 좋아졌잖아요. 잘량식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죠. 요런거 보세요. 허옇게 얼마나 좋아. 쏙잎들이. 요런것들. 그죠. 네. 진짜 좋죠. 요게 쭉쭉 올라와요. 이게 맹물 시비에 나오면 또. 이 밤수랑이다가 키가 못 컬수도 있어요. 맹물 시비는 낮에 저. 낮에. 누구 말하자면 아홉시에. 예중이 저렀다고. 낮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해가지고. 말려야 돼. 낮에 맹물 시비에. 네. 하여튼. 어. 여기저. 딸기가 짭으로 들어가는건 없지요. 이제 그 안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대로. 점점 커지고 있어야죠. 네. 점점 커지고 있죠. 잘량식이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에. 또 다른사람 와가지고. 이게 뭐. 이시가 높다가. 여기다 맹물 버블링을 해버리면. 100% 튜번 나와요. 요 상태에서. 어. 논산에서. 한방에 딱 조졌거든요. 논산에서. 이시가 기계가 고장나고. 이시가 높게 들어갔어요. 그럼 잘량식이 올라갔겠죠. 딸기 좋거든. 시큼해 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그 저 뭐야. 컨설팅하는 데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버플링을 해버린 거예요. 맹물을. 맹물을 꽉 채우고 빼고. 이시가 0.8로 낮춰가지고. 계속 줘보니까. 올게는. 100% 튜번이 싹 다가 버렸어요. 이하방들이. 그렇게. 잔량이시가. 그 떨어지면. 키번으로 가고. 그럼. 딸기 키가 같아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키가 같아지고. 키 같은 상태에서. 잎이 더 커지면 더 좋고. 그래서. 잔량이시가 지금. 1.6에서. 2점째 넘어가니까. 올게는. 딸기를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올해는. 성경이 가신다. 올게는 딸기를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앞으로. 그 저. 그. 우리 조회장 통해 가지고. 우리 담량에도. 기술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 힐을 올리고 나니까. 이래 좋아지는 걸. 그죠. 그치. 티번 안 온 거만 해도. 우리가 정말 좋죠. 그렇죠. 티번이 오면은. 네. 이렇게 날구지고 그러면은. 곰팡이가. 네. 잎이 막. 막. 심란해 가지고. 많이 와버리더라고요. 네. 티번이 오면. 그 티번 온 잎 있잖아요. 그건 거기에 잿빛 곰팡이가 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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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티번에 안 오버리면. 잿빛 곰팡이 안 폐요. 근데 요. 늙은 잎 있잖아요. 네. 늙은 잎은 아무리 안 따도. 잿빛 곰팡이 안 폐요. 그건 늙어 가지고. 영양을 다 쓰고. 말란 잎이기 때문에. 안 뜯어 내버려도 괜찮아요. 그럼 지금 이 실 올려 가지고. 우리 올게 대박 낼 수 있는 게. 요 잎이 앞으로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안으로. 숟가락. 까지면 안 된다. 요렇게 안으로 오메야 돼요. 이렇게 까지면 안 된다. 그렇죠. 요렇게 되면 노화가 안 돼요. 지금 요놈이 약간 뒤로 까졌죠. 요것도. 네. 요것도 살을 쬐하면 이렇게 돼. 안으로. 요렇게. 그러면 아직까지 그리.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요렇게 돼. 요렇게. 요렇게. 밥 숟가락 정도에 휘는 거. 요게 지금 요정도 살 되거든요. 요런 거 있죠. 안으로 오메죠. 요게 딱 오메죠. 요거예요. 요런 형태로 돼요. 요렇게 당기면서 약간 연두색이 돼야 돼요. 연두색이 되고 심지어 노란으로 해야 돼요. 그게 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딸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 잎이 언제까지 붙어있는데 4월달까지 꼭 붙어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노화가 전혀 안 됩니다. 앞으로 그 노화된 주 원인이 이시가 낮아서 노화됐다. 잔량 이시. 잔량 이시에 올리면 노화가 안 됩니다. 그 저 우리 사모님 일을 하면서 잘 챙겨줘이소. 그거 잎이 노화된 게 나와도 안 되거든요. 노화된 때 나는 무조건 막 여기가 칙칙하고 병치 감수기 제거를 해줬어요. 네.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굶어서 죽은 거거든요. 잎이. 잎이 죽은 원인은 굶어서 죽고 굶어서 죽으면 티뿐이 와요. 한꺼번에 팍 말라주고 있는 농장들에 가면 티뿐이 100% 다 와 버려요. 근데 그렇게 막 마르고 그런 것은 없는데 네. 그래도 잎이 많으니까 칙칙하니까 이제 여기 딱쟁이 붙은 것이 조금 밤색으로. 네. 그래서 나는 또 여기 병치 감수. 아닙니다. 그것을 제거해줬어요. 아끼지 마이소. 이 파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뿌리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잎을 떼면 뿌리가 굶어 죽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뿌리는 어떻습니까? 그 공급인이시가 3.5인데 잔량이시가 1.6에서 2.0까지 나오잖아요. 뿌리는 지금 노화되고 죽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화되고 죽으면 현재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죠. 네. 좋아지니까 뿌리도 보니까 좋더라고요. 뽀얗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배운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를 갖다가 3.5로 주라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었죠? 그러죠. 그 이야기 했더니 나보다 미친놈이라고. 주니까 이래 좋은데 올해 이렇게 되면 올해는 겨울에 이렇게 진행되어 가면 진짜 대박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흰가루 자체도 안 와요. 100% 왜 안 오냐면 이 시가 높으면 흰가루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녹동은 석동은 흰가루가 없는데 네. 그 옆에 한 동이 그것이 그렇게 흰가루가 있어갖고 네. 이 설탕물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주니까 조금 많이 죽었어요. 죽기는. 네. 그거 이제 이 시가 잔량 이 시가 올라가면 저것도 금방 치유되거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잔량 이 시가 올라가면 잎이 두꺼워지면 세포가 잎의 세포가 세균이 번식 못하도록 바뀌거든요. 설탕이 치유의 효과는 있으나 이 시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이해 되죠. 그렇게 하면 완벽해지니까 우리 조회장님이 또 외세에 흔들리지 말고요. 꼭 이 시는 꼭 고술하이소. 공급은 이 시하고 잔량 이 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백 이 시가 뭐 높다고 뭐 그런 이야기하면 택도 묘사를 하지 마라. 그거 막 무시해버리죠. 백 이 시를 재보거나 검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잔량 이 시만. 그리고 이거는 정확한 건 그니까 키가 크면 그래도 이 시가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커가지고 우리가 못 잡을 때는 설탕을 사용하는 걸 하고 봄 되면 이 정도 이 시이라도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봄에는 봄에 갑자기 키가 클 수도 있거든요. 하다가 그때는 그 온도를 좀 낮춘 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되니까 염료직접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염료직접이요? 네. 지금 여기가 이 시가 잔량 이 시가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3.5로 줬는데 잔량 이 시가 2.7이 넘어가야 딸기가 장애가 있어요. 5.0을 줘도 잔량 이 시가 2. 몇이 안 가요. 여기 지금 우리 황금을 놓고 해서 5.0을 줘보니까 2.2 정도 가락만 하면 그릇밖에 안 나와요. 5.0을 주는 사람이 잘 없겠죠? 아니요. 나주에서 지금 매일 4.5로 주고 있습니다. 그 4.5로 매일 주는데 할인 6번에서 4번 정도 낮춰 주고 있거든요. 양의 공급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3.5로 갔다가 4번 준다고요? 네. 뭐 3.5로 4번 주니까 좋잖아요. 6번, 7번 돌려 가는 거 기계도 작게 돌어 가고 한타임에 딱 요마침 됐어 하더만 예. 1주일도 못 가 떨어져 예. 근데 기계는 작게 돌잖아요. 예. 뭐 6,7분도 오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꼭 지켜 가이소. 근데 우리가 그 이게 딸기가 잘못되면 우리 사모님 마음 상한 게 더 많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딸기 아픈 것을 우리가 다 신랑한테 어쩌더라 하고 다 말을 해주잖아요. 예. 근데 저기로 마음에 드는데 나는 키가 조금 더 조금 키웠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살살 크고 있습니다. 그 욕심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양해보다도 더 올리도 괜찮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만 유지를 해도 우리가 그 실패 원인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니까 설탕물 해주면 티가 저겨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설탕물을 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맹물로 이렇게 맹물만 하면 약간 웃자름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너무 설탕을 이렇게 해준게 나는 키가 좀 적지 않냐. 아니요. 그 잔량 이씨가 아직까지 공급은 이씨가 더 높으면 얘가 더 큰게 나오거든요. 공급은 이씨 양에 비례해서 얘가 큰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요 안에 먹은 얘들이 더 큰게 안 나오는 원인은 얘들이 또 먹고 있어요. 딸기들이 얘들이 먹고 있고 얘들도 그거 나오려고 하니까 이 두개의 동작을 다 못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살짝 살짝 크고 있는게 요 위에서 우리는 만족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우리 조회장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가는 패턴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문도 감사드리고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